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컵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뽑아 낸 경우 선택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퍼라이트도 안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맵도 한가지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선 만드는 방법부터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 줬는데 다른 부분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컵을 이용하는 겁니다 컵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머리스타일 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페이스를 선택하고 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선택을 하구요 그 다음에 커브를 같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폴리곤 메뉴에 익스트루드 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식으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어찌 됐건 여기 있는 커브의 끝단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에 디비전 이라고 하는거 오른쪽에 뭐 에게는 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른쪽에 디비전 이라고 하는 걸 높여 주게 되면 이렇게 이 커브 대로 여기는 오브젝트가 익스트루드 되는 걸 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테이퍼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찌다가 이제 이렇게 모양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 맵을 넣는다 라고 하면 예를 넣어서 새로운 블링을 넣고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 색깔을 만약에 붉은색으로 하고 싶고 머리카락 부분은 검색을 하고 싶은데 이런식으로 같이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는데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페이스를 선택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조금 쉽게 해주는 방법은 우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끝단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그 이 요고를 요고 여기 보게 되면 셀렉트 항목에 보게 되면 그로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우 이게 뭐냐면 선택 영역을 확장하는 거에요 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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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런식으로 확장이 돼서 점점 점점 이렇게 가까워 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다음번에 또 저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세퍼레이트 안된다고 했는데 세퍼레이트를 이용해서는 안되구요 이거는 이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페이스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아 익스트루드 그로우 라고 하는 셀렉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이 돼서 요만큼을 선택할 수 있구요 그런데 맵은 선택한 페이스와 여기 있는 선택한 오브젝트에 다른 재질을 이렇게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입력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선택한 페이스에도 맵을 씌워 줄 수 있구요 그 선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또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선택 영역을 복사한 저장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해보게 되면 아 모디파이 보게 되면 퀵 셀... 퀵... 퀵... 어디가? 어디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크리에이트... 네. 크리에이트 해보게 되면 셋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요 여기, 퀵 셀렉트 셋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만약에 헤어... 이름을 이렇게 저장해놓게 되면 헤어 오브젝트가... 헤어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선택되게 됩니다. 여기요. 아까 전에 선택한 부분이 선택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 보면 select에 여기 quick select set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헤어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복잡하게 됐었을 수도 있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땐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uv 에디터를 열어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uv를 딱히 건들지 않았다 라고 하면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해 보게 되면 특정 면에만 이렇게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드래그에서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만 선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선택 해제 하게 되면 여기 부분만 여기는 이 페이스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안 하고 그냥 클릭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있게 uv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또 uv라는 또 그 맵핑 좌표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새로운 재질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세퍼렉트는 아니고 이제 익스트랙트라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해 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요. 셀렉트셋이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운 선택 그 셋을 만들어 줄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었나 음 아 그로우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또 선택할 수도 있겠구요. 아니면 여기는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라소2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구요. 베이스 선택한 다음에 라소2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구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페인트 툴 셀렉트 페인트 툴 이용해서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칠해 주는 방법도 있구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선택을 또 다시 해 주기 위해서는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분리 하던가 아니면 퀵셀렉트셋 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주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